나 근데 진짜 형을 하고 싶어 언제 데뷔 볼 수 있으면 와주셔서 목포에서 해요 갓투데이 갓투데이 쇼 이렇게 하자 응 1, 2, 3, 2, 3 갓투데이 쇼! 오랜만에 또 안 꺼낼 수 없는 얘기는 뭐요? 밥이라는 식물 밥 아 진짜 이제 그만해 나 식물 하나 더 샀어 뭐? 센 거 이만한 거 한 1m 한 거 똑같이 법의 거인 버전 아 스투키 선인장 아 선인장 샀어? 응 선인장 아 선인장 좋지 그냥 이름은 얘 이름은 그냥 식물 플랜 Just plant 나 집에 들어갈 때 나 형 집 가보고 싶어 안 본다고 조명이 조명 밖에 나를 안 기다려 그 그 그러면 항상 형 신발장 바로 앞에다 식물 놔둬 가끔씩 나 진짜 장난 아니고 가끔씩 식물한테 약간 장난으로 얘기해 얘기해 슬프지 않냐? 가끔씩 샤워 딱 하고 나서 에어컨이 띡! 이렇게 나오잖아 가습기도 물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그 공기 청정기 이렇게 되잖아 얘만 계속 뭐하냐? 뭐하냐? 그러다가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재미로 그냥 뭐하냐? 진이 형 보고 싶다 진이 형 요즘 결혼해 몇 시? 몇 시인지는 모르고 아니 넌 너무 정확하게 만약에 가면 퍼포먼스 있을 거야? 어 나 축가 불러준다고 했었어 노래 넌 그 콘서트 유닛 그거 부르면 안 되지 멋있는 것보다 약간 그 의미가 있어야지 아 사랑 어 사랑 사랑 노래이긴 한데 약간 결혼이랑 약간 관련된 느낌의 그런 걸 해야지 여러분 저희 형 결혼해요 여러분 올 수 있으면 와주셔서 목포에서 해요 목포에서? 어 많은 퍼포먼스 준비했으니까 하드캐리 비밍스 결혼 하드캐리 해 가서 불러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우리 다 시작해 내가 봤을 때 에클랩스 불러야 될 거 같아 약간 불안함과 왜 결혼이 불안해 아니 왜 아니야 아니라 이게 앞으로 평생 두 분은 같이 시간 보내는데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당연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결국은 우리 괜찮아 우리 이겨낼 거야 이게 바로 우리 결국에 I'm gonna win this fight 근데 무슨 싸움이야 아니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친형 그 바로 앞으로 앞까지 갔어 gonna win this fight gonna win this fight gonna win this fight 안돼 안돼 어우 기억엔 남겠다 진짜 검색어에 왜 연락 결혼하는데 니가 너한테 연락했는데 응 다음날 연락 답장 하나 아 형 미안해 잤어 잤는데 잤다고 하지 그럼 뭐라해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너를 도망하게 하지 않았어 응 아니 근데 샤블샤블 저렇게 해 내가 그날 너를 진짜 넣을 편인 거 알지 나 진짜 마음으로 너 보호했지 장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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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다음에 한번 한번 장난 쳐보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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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놀이 누가 감정놀이 하래요 진짜 큰 충격을 봤어 감정탕 내가 사줄게 그거 나 사주고 싶어 진짜 진짜 맛있어 나 너무 많이 먹는데 밥 먹었어? 이거 맛이냐 이거 약간 플레인 요거트 이런 거 있네 숟가락 없어? 있는데? 잠깐만 여기 막 없네? 원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여기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맞아요 너무 경광스러워요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막 저희가 막 저희가 막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런 데 나가는 게 진짜 준비를 잘하고 가야 돼 응 야 솔직히 너 컨셉 때 유니콜 나 너무 좋아해 그 비트 진짜로? 진짜 너 이렇게 너 이런 면도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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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들었어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나 연습할 때 무대 안 보잖아 우리 핸드폰 보고 있거나 쉴 때 아니면 밥 먹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 스트레칭하고 있거나 그러잖아 되게 바쁜가 봐 아니아니 와 나 오늘 이 이 오렌지 주스랑 딸 맞춤 말 I'm orange boy 와 나 이거도 같은 색깔이야 아 형 옷은 아니야? 아 형 옷은 아니야? 아 형 옷은 아니야? 이거 알아요? 벤벤 벤벤 소시지 광고 벤벤 소시지 광고하는데 멋있다 귀여워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아 아이스 왜 아이스야? 아이스? 응 그 뜻? 그거야 그거 뭐야 라틴어로 예술 아트 아 아이스야? 라틴우? 응 라틴우 라이스 그 영감 어디서 봤어? 갑자기 그럴 수가 없잖아 그 무슨 뭐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히포크라테스인가? 히포크라테스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봐 우리 둘이 밖에 없네 여러분들한테 아 나 솔직히 너 AKA 이름 RS 말고 난 지은 거 하나 있어 뭐? Zero Zero? 왜? Zero 0이어서 0제? 0제 너무 뻔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나도 되게 뻔해 난 그냥 잭슨 아니지 형 있지 제이 플로우스 제이 플로우스 제이 플로우스 그 얘기 다시 안 떠올 수 있어 왜? 바보 같은 생각 근데 무슨 뜻이야? 플로우스 플로우스는 다이몬 표현할 때 그런거야 다이몬은 그 서피스 그 면이 되게 플랫하잖아 되게 샤이닝하고 되게 단점 하나도 없어 그렇지 이런 느낌 제이 잭슨 플로우스 잭슨 단점 없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웃겨 근데 별로 안 이상해 보여 그냥 괜찮은데 나 진지하게 괜찮아서 그러는거야 약간 잭슨 나 나 평소에는 그냥 영재지 그냥 그냥 작곡명만 다르려고 하고 싶었어 그냥 알수나 뭔가 좀 달라 보여 약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 사람이 누군데 계속 작곡 들어가지? 작곡하지? 근데 알고보니까 난 거지 난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미 다 알아버렸네 더 웃긴 거 이렇게 해도 돼 그 곡 나올 때마다 이름 받고 그러면 형 저작권 계속 등록해야 돼 이 사람 또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알고보니까 10년 후에 한 천명이 다 누구야? 천명이 됐는데 다 누구야? 천명이 됐는데 다 누구야? 체조에서 했는데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 솔직히 우린 진짜 다 불안했어 설마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맞아 근데 진짜 많이 왔었어 다 채웠어 다 채웠어 고마워 근데 진짜 많이 와줘서 진짜 약간 노력한 약간 그런 그게 너무 좋았어 그냥 노력해서 그래도 뭔가 알아줬구나라는 걸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Thank you 저거 고마워 잭슨이 진짜 컨텐션 안 좋았는데 진짜 잘해줬어 엄청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진짜 고생했어 지금 괜찮아? 열심히 해야지 지금 괜찮아? 괜찮지? 열심히 해야지 이 시간 열심히 안 하면 언제 열심히 하려고 언제야? 언제야? 정새끼 지금 열심히 걸어야지 지금 목숨 걸어야지 지금 그래야 우리 우리 위치 딱 GOT7 그러지 그러고 나서 뭔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는 거지 자기의 작품 사람들 인정하면 인정하면 그거만 원해 그치 그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지 사실 제일 뿌듯하지 어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정답이 없는 거니까 사실 이 일이 정답이 없잖아 모든 일이 다 어렵겠지만 그냥 인정받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어려운 거 같은데 그 느낌 정답이 없으니까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언제 데뷔해? 짭짭 프로젝트 짭짭 프로젝트 우리 진짜 나 근데 진짜 형이랑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너무 저희 짭짭 프로젝트 데뷔하게 해주세요 짭짭 프로젝트 짭짭 프로젝트 짭짭 프로젝트 짭짭 프로젝트 짭짭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